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저 혼자 그냥 하려다 워낙 찍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어 그런데 또 기록을 남기려고 다시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다름이 아니고요 이 지금 2 이게 스마트 스파트 필름이죠 스파트 필름을 분갈이를 해서 어 사무실로 가져갔어요 근데 사무실에서도 잘 자라서 다시 분갈이를 해서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원래 모 주구요 근데 얘도 지금 음 포기나눔 하려구요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애들이 지금 엄청 무지막자게 잘 자라요 포기나눔 하는 거 자체를 전에는 또 이제 혹시 몰라서 가위집을 살짝 뒀는데 괜히 쓸데없이 잎, 잎사귀가 다치니까요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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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음 끊어져 버린 것도 있네요 팍 하고 그러면 여기는 저는 어 이완낙스로 소독하겠습니다 그 단면은 이완낙스 가지러 가요 이완낙스 가지러 가져왔고요 단면이 여기네요 이렇게 연약스를 뿌리고요 그리고 사실 기요나루라는 거를 아이가 사줘서 또 있는데 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피가루를 묻혀요 이쪽도 있죠 단면이 빡 갖고 찢어졌으니까 딱 뿌리고 아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제가 잘 찍었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계피가루를 붙여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분갈이 할게요 근데 분갈이 영상은 워낙 많으니까 또 생략할게요 음 제가 제가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제 분갈이 방법 얘들 얘 살 때요 이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쪼만 했어요 근데 아이가 지금 스파트필름이라는 게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 샀어요 분명히 근데 어마어무시하게 컸어요 네이배는 키가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음 서울 사무실로 가져간 것도 두 개고 집에 있는 것도 또 두 개로 만들고 싶고 네 그래서 또 두 개로 잘 키워 볼게요 흙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는 화분도 많이 닫고 많아요 많아요 맞는지 그래서 또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